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신약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게 첫째가 주겸이라고 하고요. 둘째가 홍아씨라고 하고요. 믿음 소망 사랑인 줄 알았어요. 셋째가 산삼이라고 합니다. 주겸 기업을 가지고 나왔고요. 인상가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최근 보면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배경이 뭔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상품의 저변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자체가 상품의 폭 자체가 지금 넓어지고 있다. 즉, HMR이라고 해서 가정 간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지금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성과가 올 상반기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일단 그러한 기본적인 배경 하에서 최근에 사실 시장이 좀 어수선하잖아요. 어수선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냥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든가 내지는 자산 가치가 되게 좋다든가 이러한 특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 잘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게 물론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좀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들도 반등을 하겠죠.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우리가 테이퍼링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은 있거든요. 이 유동성이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때는 갈 데가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이러한 스몰캡 쪽으로 도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여러 섹터들에서 사실은 나오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실적 대비해서도 주가가 전혀 비싸다라는 느낌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회사가 과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 hmr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추석 명절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 추석 명절에는 주겸으로 된 제품을 한번 선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요?